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선관위 측은 김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서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불법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에 김 의원 측은 노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정치 자금 지출 전 선관위에 질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.